첫 장면 첫 장면 첫 장면 첫 장면 나의 러시아 나의 러시아 아라아앜 어? 흐흐흐 카 놀라유 자동차 놀래켜서 얻었다 돌려주면 고정 물 아니 뭐야 아 진짜 에? 지랄 그 다음에 생강 생강 존네 그저 끝 청경채 끝 와보기만 해도 손실이자 아우 차가 됐어 지금 작아요 만세도 안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찢어졌다 개실끼야 병민아 약간 머리 이러니까 유사 태극기 느낌으로 딱 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딱 하면서 그거 잘 어울리네 머리랑 딱이다 어 그래? 지오 지방시 같다구요? 아니 인성빵 이 유압식 기계 활은 현대 기술의 기적이지 오케이 어어 아 돛됐다 나와라 아 브로드캐 푸양세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고생을 너무 많이 한거 같은데 야 보이지? 야 보여? 야 됐다 하아 하아 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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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깔끔하게 보여줄게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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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 가득 찼어요 여기 남아있는 잔탄 처리 아 이 안경이요? 안경 좀 가면 다 팔아요 어디 가도 뭐 근데 금방 금방 구할 수가 있어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어 괜찮지 도합 구수죠 저희가 이제 구수특집 아이돌도 만들까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돌로 처음 듣는데요 구수로다가 해가지고 저희 세명이서 수능을 본 횟수를 합치면 구수를 받습니다 설명 좀 필요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서 해야지 만약에 봐봐 내가 자 졸아 어떻게 할거야 아니 쌤이 수업하는데 잠이 와? 넌 내가 수업하는데 잠이 오냐? 영민아 또 자면 안되지 동원이한테 오늘 얘기할거야 연대생마저도 고풍이 차오르게 한다는 민족의 아리야 연대생들도 동의합니까? 연대생이 아니고 직접 들은 얘기에요 이건 연세동이에요 아 그정도로 응원이 진짜 빡세다 아 너무 좋죠 나 직접 연고전에 그러면은 고연전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제 앞으로 땡기면 앞으로 가고 뒤로 땡기면 뒤로 가는거야 어 완전 직관적이죠잉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민감해요 입맛이 싹 가시노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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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엄마 유튜브 좀 그만해 아니 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효신 2000년대 버전이요? 아 가능하죠 울어야 돼요 슬퍼야돼 이러고 가장 어두운 목소리 어느 세계라진 그림자를 따라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 통해서 트위치 오킹 방송 보러 오신 여러분들 염두해두셔야 될게 트위치 오킹 방송 들어오셨으면 저 외에 다른 분들 팔로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방송 오킹 방송 껐네? 오늘 좀 일찍 껐는데 얜 누구지? 사람 이름이 템템볼이냐? 사람 이름이 누구야 이거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괜히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음 트위치에는 저보다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 보기 시작하면 다 그걸로 가버려 다 그걸로 가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만 구독 아예 드리지를 마 타이밍 아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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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! 인사 안 할래? 아이카 이 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주먹 빨동 주먹으로 맞아볼래? 이카 이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